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서 문둥병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 가족과 못 지냅니다 아예 가족을 떠나서 동네 사람과 격리되어서 평생을 낳을 때까지 홀로 지세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외롭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일어난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4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지만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 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저 어릴 때 문둥병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악수를 내미는데 그걸 만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반드시 문둥병자가 오면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말도 2m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간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픔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지셨을까요? 그의 눈물을 그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겠다 그래서 그를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놀랍게도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만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 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만집니까? 누구에게 가야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오면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찬송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고 이상한 건 주님이 엄하게 명령합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자 43절 4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면 엄히 경과사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맹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말하면 전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은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환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그 받은 사람을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45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나귀기 얘기를 한 겁니다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와 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주신 이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됩니다 여러분 병 고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소했어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동네 넓게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동네에 못 들어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죠 큰 은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매주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도 장례가 나서 제가 갑니다 참 목사로서 장례에 탁 가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죽음이 마지막인데 이 죽음이 끝인데 얼마나 세상이 허무할까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 큰 아픔이 이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건 이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받은 사실을 오늘 지금까지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셨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은혜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 만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도록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이죠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팀을 이렇게 안내하는 분은 아랍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지식이 풍부하고 이 성지대에서 너무 잘 관광과이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뭐 음료수도 대접하고 혹시 그분이 예수님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수많은 팀들이 거기를 왔을 거고 관광을 가이드했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뜻밖에도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아무도 구경했지만 예수님을 나에게 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인이 이 가이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그 관광 가이드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아하 이거를 우리들은 사막의 죄라고 합니다 The scene of the desert 사막의 죄라는 거예요 그럼 사막의 죄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막에서는 먼저 물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을 사막의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사람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다고 있다면 우리는 사막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위를 주셨습니다 37세대는 딸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이 딸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이 포항으로 이 섬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새벽에 제일 뒤에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제일 뒤에 그 딸을 데리고 새벽 기도 이러고 새벽 기도 우리 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장례 비용 많은 성도들이 도와서 장례 비용을 다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 어머니가 2부에 맞추고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릅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천국 가서 얼마나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딸 허망하게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오늘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37년간 고통과 아픔에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또 아름다운 장례식이 한 건 있었습니다 90세가 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요 아버지가 우리 청하에 있는 우리 엘림 실버비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이 집안은 이 아들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이 아들 부부 빼고는 오남매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우리 복지재단에 보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실버비의 우리 권사님들이 자식 이상으로요 자식 이상으로 아버지를 착 돌봤더니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달 전에 병상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남매들이 다 은혜 받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자 목사님 모셔서 포항중앙교회 장례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를 다 우리 교회가 잘 치러드렸는데 오남매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인사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 내외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게 우리 아버지를 우리 권사님들이 천사 이상으로 자식들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를 돌봐서 마지막 떠나가실 때는 너무나 평안하게 어린아이같이 잠들면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이 모든 거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가는 데는 순서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데 못 따라갑니다 남편과 아내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돈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박사학이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명예를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죽음에는 오직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의 욕심 세상 끝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76년 동안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10월 첫 주일이 장리 76주년이 됩니다 이만하면 됐죠? 그렇죠? 이만하면 좋은 교회죠 그러나 이만하면 할 때 그때부터 마귀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끼리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관심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붙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0년 전에 이 조선에 미국 선교사들이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온 졸업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조선에 왔겠습니까? 이 불쌍하고 가난한 조선의 땅에 그들이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될 때 아름다운 사명의 연주처럼 우리도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원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알렐루야 전도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길 우리만 가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꼭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다 예수 잘 믿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community 아멘 사랑하는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